아이고 따뜻하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캠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퇴근 박을 봤습니다 저번 영상까지만 해도 아주 따뜻한 가을 날씨였는데 한 며칠 사이로 가을이 가고 이제 겨울이 온 듯 합니다 자 오늘은 겨울 난방에 있어서 여러가지 화기들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대표적인게 펜 히터, 동류난로, 미니 가스 히터 또 전기가 되는 곳에서 또 전기 히터를 사용하시고 지금 제처럼 또 화목난로도 요즘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런 화기들 난방기구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뭔지 알아보고 또 그에 대한 또 예방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화목난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난로 그리고 가장 많이 쓰시는게 보통 뭐 펜 히터 등유난로 자 이런 화기들은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무슨 공통점이냐면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산소를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펜린난로도 그렇고 등유난로 심지를 사용하는 기름을 떼는 그런 난로 모든 연소가 되는 난로들은 산소를 빨아들이 해서 결합을 해서 연소가 되고 또 연소를 하면서 또 여러가지 물질을 또 배출을 합니다 특히 뭐 탄소도 많이 배출하고 그리고 불안전 연소를 할 때 또 생기는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며칠 전에도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또 캠핑을 가셔가지고 안타까운 또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또 40대 부부가 또 낚시터에 가셔가지고 낚시를 하시다가 또 밤에 추우니까 안에 화기를 텐트 안에 넣고 또 자다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딱 요 시기부터 시작해서 겨울 내내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냐 오늘 여러분께 한번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페트병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텐트 그리고 좀 중소용 돔 텐트는 요즘 나온 셀터나 그런 텐트에 비해서 벤틀레이션 시스템 즉 환기 시스템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요 페트병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자 일단 칼로 또 입구 좁은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내십니다 잘라내고 자 이렇게 중간에 반을 딱 가릅니다 이렇게 반을 가르고 옆에 막힌 부분을 또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이시죠 연통 같은 두개 이렇게 구멍이 뚫린 페트병이 있습니다 자 요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나는 덜숨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오는 역할 또 하나는 또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역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자 출입문 쪽에 한 개 설치를 해 주십니다 출입문 쪽에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제 캐빈 텐트는 지금 스쿼트가 덜 떠가지고 뭐 알아서 밖에서 공기가 잘 유입이 되는데 보통 딱 이렇게 밀착이 되는 그런 텐트들은 요런 페트병을 한 개 이렇게 딱 설치를 해 줍니다 이렇게 그럼 요쪽으로 반음이 쏠쏠 들어오고 또 반대편에 또 요런 페트병을 한 개 더 해주면 양방향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도 공기가 들어와서 어느 쪽에서도 공기가 빠질 수 있게 요렇게 설치를 해 주시면 어 환기 장치가 없는 텐트들도 어느 정도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요 페트병 두 개 잘라가지고 주무실 때 양쪽 텐트 예를 들어서 일직선 요렇게 요렇게 놓을 수도 있고 또 요렇게 놓을 수 있으니까 바람이 공기가 원활하게 들어와서 원활하게 밖으로 빠질 수 있게 스쿼트 사이에 요렇게 한 개 두 개 요렇게 설치를 해 주시면 환기를 시키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있는가 없는거는 천지차이니까 꼭 설치를 하셔가지고 환기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트병 신공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쿼트에 설치를 해 주세요 겨울철 많이 사용을 하시는 난방기구가 보통 등유난로를 가장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니터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미니 가스히터 또 요즘 화목난로를 많이 쓰시더라구요 저도 저같은 초보도 이렇게 화목난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또 화목난로가 또 TV 텐트나 여러가지 쉴트를 이용해서 그렇게 많이 쓰시는데 자 일단은 등유난로나 피니터 이런 미니 가스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구비를 해야 될 품목이 일산화탄소경보기입니다 자 지금 제 텐트에 일산화탄소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침낭이 있죠 오늘 야전침대 세팅을 해서 이렇게 침낭 안에 잘거고 그 위에 이렇게 일산화탄소경보기가 지금 두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가동이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스누출이 감지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스누출이 감지가 되면 이런 알람과 금방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어떤 알람이 나오는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알람소리만 나오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불 LED 빨간불이 깜빡 깜빡하면서 경보를 알려주면서 여기 LCD창에 일산화탄소 수치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일산화탄소경보기는 잠을 자는 머리 위쪽 상단 부위에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개 설치를 하셔도 무방한데 혹시나 둘 중에 하나가 오작동이 할 수 있으니깐 그런 사태를 면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산화탄소경보기는 보통 두 개 정도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등유날로 등유날로 가스히터 페리터 쓰시는 분들은 일산화탄소경보기를 구비하시고 그리고 벤틀레이션 시스템이 있는 셀터나 텐트는 환기를 위해서 약간 창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오래된 텐트 제 텐트는 오래되다 보니까 벤틀레이션 시스템이 지금 없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 아이고 출입구 들어오는 문 옆에 이렇게 창을 열 수 있는 창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창을 약간 열어놔서 밖에 있는 맑은 공기 신선한 공기가 텐트에 계속 유입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래된 텐트 중형 돔 텐트 작은 텐트는 벤틀레이션 창이 없지만 그래도 출입구 문을 약간 이렇게 열어놓아서 밖에 있는 공기가 텐트 안으로 유입이 되도록 꼭 그렇게 약간 열어놓으시고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핀 히터 등기난로 가스 히터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제가 요즘 화목난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화목난로 안전장비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화목난로는 장작이나 펠릿을 연소를 시켜서 화목난로에서 열을 발생해서 난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장작이나 펠릿을 사용하는 화목난로도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첫번째는 역화 현상입니다 역화 현상 추운 겨울날 외부 연통이 온도가 낮아지면서 배압에 따라서 안에 있는 열기가 연통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화목난로 틈 사이나 여기 펠릿이나 들어있는 호프통에 불이 붙는 현상을 역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역화 현상 그리고 두번째 현상은 역연 현상입니다 자 역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쪽 호프통이나 난로 틈 사이로 연기가 연통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화목난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현상을 역연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런 역화 현상 역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펜히터나 일산화 도미난로에서 사용하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말고도 여기 보시면 연기감시기가 있습니다 연기감시기 자 요것도 한번 제가 눌러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죠 들으셨죠 어 그래서 화목난로에서 역화 현상이나 역연 현상이 발생을 하면 여기 감지기가 연기감시기가 감지를 해서 금방처럼 요런 알람을 울려주는 역할입니다 요 연기감시기는 화목난로에서 상단 쪽에 설치를 해 주시면 되구요 자 잠을 자고 있는데 저 경보기가 왱왱 하면서 알람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일어나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 여기 보시면 순간소화기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119 순간소화기를 빼서 화재가 난 곳에 초기 진압을 합니다 그런데 초기 진압이 안된다 그러면 준비물 방화수 1.8L 생수 2통을 준비합니다 순간소화기로 꺼지지 않는 불을 생수통으로 뚜껑을 열고 저기 호프나 난로 쪽에 물을 부어서 화재 진압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한통이 모자라면 좀 그럴까 싶어서 한통 더 두통을 준비하시면 웬만한 화목난로에서 일어나는 여견현상이나 역화현상을 충분히 막을 수 있으니까 화목난로 쓰시는 분들은 연기 감지기 순간소화기 방화수 1.8L 두통 꼭 준비를 하셔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바로 옆에 손이 딱 손을 뻗치면 잡을 수 있는 곳에 놓고 그렇게 주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화목난로도 사용 안하고 펜히터나 가스히터나 다 사용 안하고 딱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침낭 스펙 엄청 좋은 고가의 침낭을 쓰시면 난방할 필요 없이 침낭 속에서도 충분히 극동계까지 잠을 잘 수가 있으니까 나는 정말 안전하게 캠핑을 가고 싶다 차박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잭이 다 필요 없고 한 100만원 이상 고가의 침낭을 하나 사시면 화기 없이 침낭 안에 딱 들어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겨울 캠핑 차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안되니깐 난로도 사용하시고 난로도 사용하면서 여러가지 조리도 할 수 있고 다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니깐 화목난로도 많이 쓰시고 동류난로 펜힛도 많이 쓰시는데 그런 화기들을 사용하실 때는 안전장비를 저처럼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캠핑이나 차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저거 얼마 안합니다 연기감시기가 제가 8,000원인가 주고 샀고 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저거는 6,000원인가 주고 샀고 여기 저 일산화탄소경보기는 조금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2만 5,000원인가 그렇게 주고 샀으니까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술 한잔 안 먹는다 생각하시고 안전장비부터 먼저 꼭 구입을 하시고 그렇게 캠핑이나 차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제일 자나 깨나 안전제일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그 어떠한 활동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꼭 안전장비를 먼저 세팅을 해 놓으시고 나온 다음에 캠핑이나 차박을 하셔가지고 안전하고 즐거운 차박을 하시거나 캠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캠핑 차박 안전장비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에서도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꼭 빛을 하셔가지고 캠핑 차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고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